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여기 간판 보이죠? 이곳은 다돔 농장이에요 다돔 농장 여기 안에 판매동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여기는 판매장 입구고요 이렇게 가면은 방울복랑이 이렇게 이쁘게 달궈지고 있어요 요리 가면은 키핑장 입구입니다 키핑장 입구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보시면은 이렇게 돌려 볼게요 이쪽은요 키핑동이에요 키핑동을 이렇게 쭉 보여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있죠 키핑동이 조금 다이가 몇 자리가 있어서 제가 또 이렇게 영상을 올려 봅니다 다이가 이렇게 있습니다 키핑동 다이는요 꽤 넓어요 여기 한 자리가 이렇게 있는데 보여드릴게요 얘가 가로가 300이고 세로가 150이에요 이렇게 쭉 요렇게 있죠 근데 여기 요렇게 한 자리 또 요렇게 두 자리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여기 요렇게 요렇게 가운데 요런 다이를 하나 만들어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분갈이도 하시고 그러라고 요렇게 만들어 드려요 요거 보세요 아주 아가들이 짱짱하게 잘 자르고 있습니다 아주 예쁘죠 요즘 요 키핑동에 오면은요 아가들 너무 예뻐요 그렇게 그냥 월적마다 다르게 그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은 아주 다육이 쳐다보면은 신바람이 난답니다 키핑동을 요렇게 보여드렸어요 여기 이렇게 천장이 이렇게 꽤 높아요 높아가지고 분위기가 이렇게 쾌적한 분위기라 그럴까 그런 분위기가 돼가지고 아주 좋더라고요 네 이렇게 보여드렸습니다 러블리 로즈요 장미꽃같은 아이죠 요렇게 있는 아이에 한 포트에 2,000원입니다 요렇게 한 포트에 2,000원 근데 얘 말고 또 옆에 아이도 보여요 이렇게 큰 아이 얘는 목대도 올라갖고 이렇게 크죠 요렇게 큰 아이 얘는 한 포트에 3,000원 하는 아인데요 오늘 세일 하신대요 네 포트에 1,000원 하신대요 그러면 거진 한 포트가 그냥 가는 꼴이네요 그죠 요기 얘 보여드릴게요 얘하고 크기를 보여드릴게요 요기 얘 얘 2,000원에 판매하는 애고요 얘 3,000원에 판매하던 아인데 요기 얘를요 네 포트에 5,000원에 보내드린대요 얘는 2,000원짜리고요 3,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정야예요 정야도 보여드립니다 얘는 자구도 엄청 잘 쳐 저한테도 있는데 요기 있는 아이에 2,000원에 소개할게요 핑크 프리티예요 핑크색으로 이제 그렇게 물이 들죠 핑크 프리티 요렇게 있는 아이 2,000원에 소개합니다 뭐 3도 4도 그렇게 있네요 블랙탑이에요 얘도 바위솔이죠 블랙탑 요렇게 얘도 잘 크더라고요 제가 저한테도 있는데 요렇게 있는 아이요 얘는 2,000원에 소개할게요 요렇게 이뻐요 꽃처럼 아주 예쁩니다 삼색 바위솔이에요 어머 삼색 바위솔 왜 이렇게 이뻐 여기 물 도는 거 보세요 요렇게 이쁘고 여기도 꼭 봉암처럼 요렇게 올라오는 게 너무 이쁘네요 여기 옆에 아가도 있네 이렇게 묵었습니다 하엽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이렇게 묵었어요 삼색 바위솔 다 여기 다 묵어야 이뻐요 얘는 5,000원에 소개할게요 삼색 바위솔을 5,000원에 소개합니다 지금 얘네들 많이들 또 사서 심으실 철이죠 바위솔 얘 능견도 보여드릴게요 능견도 왜 이렇게 이뻐 얘도 입장 끝이 이렇게 이뻐요 능견이에요 능견은 1,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얘도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세상에 아니 바위솔이 그전에 초록이만 봤는데 요렇게 이뻐지네 윌리엄 바위솔이에요 윌리엄 바위솔 요렇게 이뻐요 색감이 바위솔도 이렇게 이쁘게 나오네요 얘 이렇게 군생이로 이렇게 자구가 많이 치고 좋은데 요 아이를 5,000원에 소개합니다 루비 색깔 같은 애 보세요 루비 포트 바위솔이 어머 얘 바위솔인데 색깔이 이렇게 이뻐 아유 얘 또 오늘 얘 하나 데려가야겠네 어머 요런 색깔은 없어요 루비 포트 바위솔인데요 요렇게 있는 애 3,000원이에요 어머 3,000원에 소개합니다 수자나에가 꽃이 핍니다 네 수자나에 얘 향기가 아주 은연하고 좋아요 수자나에 이렇게 있는 애 2,000원에 소개할게요 퍼플 딜라이트에요 얘도 아주 미탈하게 잘 크더라고요 저는 아주 수영이 쫙 늘어져가지고 그렇게 멋있게 지금 자라고 있어요 퍼플 딜라이트 이렇게 있는 애 얘는 2,000원입니다 이렇게 있어요 네 여기 저 러블리로즈 조상님이 여기 계십니다 네 해리확순 요렇게 있죠 해리확순도 얘도 묵은둥이 되니까는 아주 멋있더라고요 요렇게 있는 아이 3,000원이에요 목대가 굵게 올라오면서 아주 저 얼굴이 그렇게 또 멋있게 그렇게 크더라고요 해리확순 3,000원에 올려드려요 집시도 보여드릴게요 집시 얘도 그렇게 이쁘잖아요 얘도 약간 이렇게 핑크보라로 물들면서 피멍들듯이 집시 요렇게 군생으로 있는 아이 어머 얘 2,000원이래요 이렇게 군생인데 여기 보세요 이렇게 군생인데 2,000원에 네 소개합니다 얘는 핑클룹이죠 얘는 아주 엄청 잘 커 그냥 까탈 부리지도 않고 아주 엄청 잘 크고 자구도 잘 치고 얘도 이렇게 자구가 이렇게 막 쏙쏙 올라오고 있네요 핑클룹이 3,000원입니다 원정 복랑금이거든요 원정 복랑금인데 요렇게 지금 엄청 잘 자라고 있어요 여기 보세요 이렇게 밥이 이렇게 좋죠 여기 아가가 지금 이렇게 다 나오고 있어 제가 원정 복랑금 보여드렸죠 여기 여기 보세요 이렇게 제거는 엄청 나이 먹어서 색감이 안빠지고 그렇게 이쁘더라구요 근데 얘는요 5,000원에 판매합니다 근데 밥이 엄청 좋네요 수영이 얘는 아주 이쁘네 5,000원에 보내드려요 얘는 3,000원입니다 원정 복랑금 요렇게 있는 애 얘는 3,000원이에요 얘 저번에는 저번에 영상에 올라갔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요렇게 5,000원 저 같으면 얘 2,000원 더 주고 얘 데려갈 거 같아 여기 요렇게 얘는 5,000원이에요 얘는 3,000원입니다 플레르 블랑이래요 제가 발음하기가 좀 어렵네요 요렇게 했나요 얘도 요렇게 꽃같이 이쁜데 얘 3,000원입니다 요렇게 플레르 블랑 3,000원에 소개합니다 네오칠리가 요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네요 네오칠리 얘가요 한 포트에 3,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여기 쭉 요렇게 보이죠 어머 요런 얼큰이도 있어 얘네들도 이제 물들면은 조금 전에 본 아이처럼 그렇게 생겨요 요렇게 물이 듭니다 아주 예뻐요 근데 요렇게 써주셨어 요렇게 네오칠리 두 개 구매시 4만 5,000원 엄청 어머 이렇게 할인을 해주셨어요 얘가 한 포트에 3만원에 판매하던 아이예요 근데 요렇게 두 개 구매시 4만 5,000원입니다 얼른 구매하세요 아주 지금 엄청 예뻐지고 있어요 요렇게 예뻐지고 있는 네오칠리를 한 포트는 3만원이고요 두 포트 구매하시면은 4만 5,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얘는 컬러 라이너에요 컬러 라이너 쭉 요렇게 보여드릴게요 어머 얘 금 나오네 여기 금 있습니다 컬러 라이너 요렇게 있네요 한 포트에 5,000원씩 소개합니다 피그미달라스도 네 영상에 올려봅니다 피그미달라스가 오 얘는 이렇게 이렇게 묵었어 이렇게 밥이 이렇게 좋아요 얘는 한 포트에 만원이에요 피그미달라스도 얘가 요 위에서 꽃이 피는데 그렇게 꽃이 피면은 아주 그냥 향기가 그렇게 은연하고 좋잖아요 만원에 소개할게요 메비나에요 메비나인데 그냥 메비나 가지고 메비나 금이요 지금 물들기 시작해서 요렇게 이뻐요 얘 좀 보여줄게요 어머나 세상에 요렇게 이쁘게 지금 물이 들었습니다 저기 쟤도 물이 들어서 이쁜데 저는 못 찍겠네 메비나 금이요 지금 두스를 보세요 수영이 이렇게 두스가 좋죠 얘 2만원입니다 메비나 금 조금 두스가 작은 아이도 보여 드릴게요 요렇게 작은 아이 근데도 얘도 다글다글 하네 요렇게 있는 아이요 얘는 7,000원에 소개해 드릴게요 메비나 금이에요 홍궁작 소개해 드릴게요 얘 좀 보세요 지금 이렇게 이뻐지기 시작하거든요 어머 얘는요 아주 프릴이 이렇게 있으면서 핑크빛이 그렇게 이쁘게 나와요 홍궁작 요렇게 있는 아이 목대도 보세요 목대가 이렇게 튼실하죠 8,000원에 소개합니다 얘네들은요 그냥 까탈 부리지 않고 그렇게 잘 커요 저도 얘 프릴 있는 아이들이 몇 아이 있거든요 그냥 그냥 무탈하게 그냥 관심도 안 두는데 그렇게 잘 커요 여기 옆에요 칸칵도 보여드릴게요 얘 칸칵도 얘는 조금 덜 묵은 아인데 얘 묵죠 목대도 얘도 이렇게 굵게 올라오면서 여기 요 프릴이 빨갛게 빨갛게 물이 들면서 그렇게 이쁜 거예요 얘는 요렇게 칸칵 얘는 7,000원에 소개를 합니다 보세요 요렇게 보여드릴게 프릴이 더 있으면서 이렇게 얘는 빨갛게 물이 들어요 얘는 핑크빛으로 물들고 홍궁작은 8,000원이고 칸칵은 조금 어려서 7,000원에 판매를 합니다 밥이 엄청 좋은 우주먹금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요렇게 이렇게 금이 이렇게 이쁘게 나왔죠 아주 이쁘게 나온 우주먹금 두수 좀 보세요 두수가 이렇게 크고 좋죠 얘를 4만원에 소개할게요 아휴 얘 좀 봐 얘 얘는 더 좋아 우주먹금 4만원에 소개합니다 불야성 금이예요 얘가 지금 요렇게 쭉 요러고 있죠 노랗게 나옵니다 불야성 금 요렇게 있는 아이 어머 얘는 자구도 여기서 밑에서 이렇게 마주치고 있네 얘가 한 포트에 만원입니다 요런 아이는요 예쁜 멋진 농분에다가 얘 하나만 딱 요렇게 심어 놓으면은요 아주 멋있게 또 그렇게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불야성 금을 만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능금도 소개할게요 능금 이렇게 입장 끝이 이렇게 실처럼 이렇게 고불고불하네 능금이 두수가 이렇게 좋은데 얘 3만원이에요 능금도 여기 물들잖아요 여기 주황색으로 요렇게 자기 철되면 다 이뻐진답니다 라이프티그라요 요렇게 자구를 많이 치고 있네요 둥글둥글하게 요렇게 예쁘게 또 자라는 아이 얘 지금 물 달라고 그래요 이렇게 쭈글쭈글하네 라이프티그라 요렇게 있는 아이 12,000원입니다 아주 쭉쭉 포트가 멋진 아이 소개해 드릴게요 샤프트예요 지금 색감이 요렇죠 요거 약이예요 약 요렇게 이렇게 닦아주면 괜찮아요 샤프트 요렇게 있는 아이 얘는 7만원이고요 얘가 여기 목대가 엄청 굵어요 목대가 엄청 굵은데 제가 지금 하엽을 안 띄고 그냥 보여드릴게요 샤프트 얘가 7만원이고 여기 옆에 더 큰 아이 요렇게 자란 아이 요렇게 있는 아이는 12만원입니다 샤프트 아주 얘는 색감이 엄청 이쁘게 물이 들죠 샤프트 마디바 요기예요 요렇게 있는 아이는 8,000원에 소개합니다 두수가 더 크죠 얘는 8,000원이에요 옆에 아리엘도 보여드릴까요 아리엘 얘도 그렇게 이쁘게 고성하게 이쁘게 물드는 아이 아리엘 만원이에요 요기 옆에 문스톤도 보여드릴게요 문스톤 문스톤 문스톤는요 여기 입장 끝에 이렇게 꼭 점 찍은 거면 초록이에서 점 찍은 거면 그렇게 물이 들어서 얘는 그게 매력이에요 문스톤 요렇게 있는 아이 만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하엽을 보세요 다 지금 묵은둥이 이렇게 소개해 드리고 있어요 칸자루도 소개할게요 칸자루 얜 이름이 멋있네 칸자루 요렇게 있는 아이 얘는 16,000원에 소개합니다 여기 2둘짜리도 있네 여기 아가가 나와서 2둘짜리도 있네 얼른 주문하시면 요런에 먼저 보내드려요 대메테루예요 대메테루가 이렇게 포스가 멋있어요 대메테루 3만원에 이렇게 소개합니다 요기 철화도 있거든요 요기 철화 요아이는 4만원에 소개할게요 여기 2점뿐이 없습니다 핑크 샴페인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물이 이렇게 이쁘게 물들었죠 샴페인 종류도 여러가지인데 요렇게 지금 얘는 물이 이렇게 이쁘게 물이 들었어요 요렇게 군생으로 있고요 얘는 6둘짜리도 있고 4둘짜리도 있고 3둘짜리도 있고 3만원이에요 한포트에 3만원인데 요기 얘도 보여드릴게요 얘는 외두죠 외두인 아이들은 이렇게 포스가 또 멋있어요 얘도 3만원에 소개를 합니다 케빈카이저도 보여드릴게요 케빈카이저 얘는 이렇게 커요 애가 이렇게 무거워가지고 지금 요렇게 두스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큽니다 여기 얘도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포스가 멋있고 커요 케빈카이저 케빈카이저도 이쁘게 또 물들더라고요 지금 요런 아이들은 13만원이고요 여기 쌍두로 있는 아이 있어요 케빈카이저 이렇게 양쪽으로 쌍두로 이렇게 있는 아이 요런 아이는 15만원에 소개를 합니다 전부 이쪽에 있는 아이들은 쌍두네요 요렇게 있는 아이 15만원에 소개를 해요 요렇게 하트처럼 생긴 아이 축전입니다 축전은 또 꽃이 피면 이렇게 주황색으로 그렇게 이쁘게 피죠 축전 요렇게 두스가 이렇게 좋아요 4,000원입니다 차오바니에요 어우 두스 요렇게 좋죠 아주 얘가 그냥 분질을 해가지고 엄청 좋습니다 차오바니에요 요렇게 있는 아이 아주 노랗게 요렇게 꽃이 이쁘게 피네요 요기 또 피려고 요렇게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렇게 두스가 좋은 아이를 만원에 소개합니다 알비시마에요 얘는 좀 독특하고 아주 특이하죠 알비시마 요렇게 있는 아이 4,000원에 소개할게요 보라색으로 요렇게 있는 아이 누비에요 얘는 뭐 날이 뭐 습하거나 어쩌거나 비오거나 뭐 계속 이렇게 누비는 요렇게 색감이 이렇습니다 누비를 5,000원에 소개할게요 오늘은 다돔 농장에 와서 이렇게 또 예쁜 아이들 네 소개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